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스페인어 강사 신승희입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 스페인어 감옥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사실 지금 상황상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시험을 보느라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봤을지 궁금하고 걱정도 되긴 하는데 9월 모의평가가 수능 전에 마지막 모의평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까지 보고 나서 여러분의 현재 실력을 가늠해 보는 그런 기준이 됐을 것 같은데 이번 시험은 사실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조금 더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출제 문항을 분석해 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난이도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제 유형은 6월 모의평가랑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의사소통 기능 파트라고 해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파트죠.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 파트인데 전체 30문항에서 이번에 절반 딱 절반이 나왔어요. 15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6월 모의평가에서는 한 13문항 정도 출제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조금 더 많아졌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의사소통 기능 파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기만 열심히 공부해도 절반은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15문항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평소대로 강세 한 문제, 철자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에서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어휘 파트가 사실 최근에 수능 스페인어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파트였는데 관용 표현 같은 경우 있죠. 여러분들이 실제 어휘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나 여러 가지 어휘들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난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휘 파트도 이제 다이어라든지 아니면 한 가지 단어로 여러 가지 쓰임이 있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걸 다 알지 못한 경우에는 조금 이제 풀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는 사실 연계율도 조금 높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외워뒀던 그런 단어들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번에는 쉬운 편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속담 한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독해, 문화 파트라고 하죠. 그 부분에서 이제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업법에서 이제 네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우리가 항상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부분이 바로 업법이었어요. 근데 이 업법 부분도 이번에는 연계교제와 연계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그런 주요 문법들 위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평상시에 공부를 꼼꼼히 했었다면 이제 이번에 업법도 그렇게 크게 어렵게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봤을 때는 좀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꾸준히 스페인어를 놓지 않고 공부를 했다면 아마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강세 문제입니다. 자, 강세 문제, 그 다음에 철자 문제, 그리고 발음 문제는 항상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강세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강세의 위치 찾는 거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단어의 끝자리를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단어의 끝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자음 중에서 N의 S로 끝난 단어들은 끝에서 두 번째 모음의 강세가 오고요. 그 다음에 N와 S를 제외한 나머지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끝에서 첫 번째 모음의 강세가 온다라고 규칙을 배웠어요. 참, 그걸 적용하기만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 밑줄 친 단어 5개 중에 단어의 끝을 한 번씩 볼게요. 자, A와 B의 단어는 전부 다 끝이 모음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C에 해당하는 단어는 S로 끝났고요. B에 해당하는 단어는 N로 끝났어요. 자, 그러면 결론은 A, B, C의 4개의 단어는 같은 강세의 위치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마지막 E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제 강세의 위치가 다른 단어가 되겠죠. 자, 그럼 각 단어들의 강세를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단어는 사람 이름입니다. 자, 나탈리아라는 건데 자, 끝이 A라는 모음으로 끝났어요. 자, 엄밀히 말하면 이, 아 해서 이중 모음으로 끝났죠. 자, 그러면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끝에서 두 번째인 어, 나탈리아 여기에 강세가 오는 거죠. 자, 그래서 나탈리아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B 단어도 역시 사람 이름입니다. 자, A라는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끝에서 두 번째 모음의 강세가 오죠. 펠리페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C에 해당하는 단어 꾸바노스입니다. 자, 에세로 끝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끝에서 두 번째 모음의 강세가 오죠. 자, 그러면 꾸바노스 이렇게 되겠죠. 자, D에 해당하는 단어 엔에로 끝났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모음의 강세가 오죠. 드라바한 이렇게요. 네,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정답인 이 단어는 엘레라는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끝에서 첫 번째 모음의 강세가 오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호스피탈 이렇게 강세를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장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탈리아 이 펠리페 선 꾸바노스. 자, 나탈리아 펠리페는 쿠바 사람이래요. 네, 꾸바노스. 이 아오라 드라바한 엔에로 호스피탈 데 바르셀로나. 자, 지금은 드라바한, 드라바하르 동사죠. 일하다. 자, 지금은 일을 해요. 어디서 일을 하느냐? 엔엘 오스피탈 데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병원에서 일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에 해당하겠죠.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은 철자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글자를 순서대로 조합을 하여서 만들 수 있는 단어를 고르는 거예요. 자, 그림을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신체 부위와 관련된 단어들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림, 다리입니다. 자, 다리는 스페인어로 삐에르나라고 하죠. 자, 그럼 빈칸에 빼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림은 귀입니다. 귀. 자, 귀는 스페인어로 오레하라고 해요. 자, 그럼 빈칸에 에가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코. 네, 스페인어로 나리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엘에가 들어가는 게 맞겠고요. 마지막 단어 손입니다. 자, 손은 마노라고 하죠. 그러면 아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조합을 해보면 어떤 단어가 완성이 되나요? 빼라. 네, 빼라. 자,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빼라는 어떤 뜻이냐? 배입니다. 배. 자, 살 빼라의 그 배가 아니에요. 자, 그 이 배는 먹는 배입니다. 과일 배. 그렇죠? 자, 그래서 빼라. 자, 그 다음에 누다. 의심입니다. 의심. 자, 소파 하면은 얘는 먹는 스프를 얘기해요. 자, 주로 앉는 소파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걔는 요렇게 쓰죠. 소파라고 하죠. 자, 그래서 소파는 스푼입니다. 스푼. 자, 삐소. 삐소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층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아파트라는 의미도 쓰입니다. 네, 삐소. 자, 마지막 5번 내도. 자, 얘는 신체 부위 중에 하나이긴 해요. 네, 손가락을 의미합니다. 손가락. 자, 그래서 지금 철자들 조합해서 완성한 단어는 1번 빼라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가실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어휘 문제이긴 한데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자,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가 전부 다 각각 뜻이 다 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헷갈릴만한 그런 뜻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형태도 다 지금 과거 분사 형태로 해가지고 형사처럼 쓰이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이시면요. 자,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이제 이렇게 나열한 문장이 나와요. 자, 그러면 그림을 참고해서 이제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면 되겠죠? 자, 그럼 문장을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este cuadro, es de Joaquin Soraya, pintor espanol이라고 있어요. 자, este cuadro, cuadro 그림이란 단어입니다. 그림. 자, 이 그림은 es de Joaquin Soraya예요. 자, 누구의 것이냐? Joaquin Soraya의 그림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지 부가 설명을 했어요. pintor espanol, pintor 화가죠. espanol, spain. 그래서 스페인 화가인 Joaquin Soraya의 그림이다. 네, 이 그림이 Joaquin Soraya가 그린 그림이다라는 거겠죠? aquí, 이곳에 아이도스무헤레스. 두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자, 두 명의 여인이 지금 등장을 해요. 사진 속에, 그림 속에.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빈칸 나오고 de blanco예요. 자, blanco, 흰색이죠. 자, 흰색으로, 자, 지금 흰색이 어떻게 되세요? 입고 있는 거죠.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 흰색 옷을 입은 두 여인이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돼야겠죠? 자, ella son su mujer y su hija 했어요. 자, 그녀들은 su mujer, 여기서 su는 Joaquin Soraya의 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의 mujer, 자, 부인을 얘기하겠죠? 그의 부인과 그 다음에 su hija 딸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여인이 누구인지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골라야 되는데 흰색 옷을 입은 이라는 말이 되게끔 빈칸을 골라보면 돼요. 자, 1번에 tomadas. 자, tomadas는 우리 tomar라는 동사에서 변형된 건데 tomar는 여러 가지 뜻이 있긴 합니다. 먹다, 타다, 마시다, 잡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지금 그 의미와 연관지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자, 2번에 seradas. 자, serar라는 동사, 닫다라는 겁니다. 자, 닫힌이라는 의미라고 봐야 되는데 닫는 거랑은 연관없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자, 3번에 quitaras. 자, 얘는 잘못 생각하면 연관이 있을 수 있죠. 네, 이거는 옷을 벗다라는 의미다. 뭔가를 벗는 거예요. 옷 말고 모자를 벗는다, 신발을 벗는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죠. 자,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의미가 전혀 소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bestidas. 자, 얘가 정답입니다. 자, bestir라는 동사 기억나시나요? 네, 옷을 입히다. 그 다음에 bestir se 하면 옷을 입다. 이런 의미의 단어였어요. 자, 거기서 파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bestidas 하면 옷을 입고 있는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흰색의 옷을 입고 있는 두 여인이 있다. 라는 의미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5번에 contestadas, contestar라는 동사인데 자, 얘는 대답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단어의 뜻만 잘 알고 있다면은 4번밖에 사실 이 그림하고 연관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으로 가실게요. 밑줄 친 부분과 유사한 의미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자, 이 문제도 사실 관용표현이라고 봐야 하는데 자, 관용표현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단어의 의미는 알고 있는데 그거를 포함해서 어떤 문장이나 어떤 구문으로 만들었을 때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던 단어 뜻이 이게 아닌데 어떻게 이런 뜻으로 문장이 해석이 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뜻 그대로 해석을 해도 유추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Luis, no hay mucho tiempo 했어요. Luis, 우리 시간이 많이 없어. 라는 거죠. 시간이 많지 않아. 자, el director nos ha pedido terminar el nuevo plan de reciclaje hasta este martes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일단 el director을 먼저 볼게요. 뭐, el director는 감독이라든지 어떤 뭐, 뒤에 장 있죠. 뭐, 우두머리.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 생활하면 직급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어요. 뭐, 팀장님, 과장님, 부장님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마 퇴사할 때까지도 그 이름을 잘 못 외울 수도 있어요. 엄청 복잡하니까, 그쵸? 자, 그런데 스페인어로는 그 직급이 그렇게 다양화되어 있지 않아서 디렉터로 하면은 뭐, 영화와 관련된 거는 감독이님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디렉터로 하게 되면은 뭐, 이제 교장선생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요? 뭐, 사장님? 뭐, 유도로 해석을 해볼까요? 자, 암든 사장님이 nos, 우리들에게 아, 베디도. 자, 아, 베디도는 동사죠. 베디도 동사, 요구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 완료예요, 그쵸? 자, 그래서 감, 사장님이 우리들에게 요구를 했어요. 자, 뭘 요구를 했느냐? 자, 세 계획, 세 플랜, 뉴 플랜이죠. 네, 뉴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을 요구를 했대요. 끝내라고 했대요. 자, 근데 어떤 계획이냐? 네, 레시클라해. 레시클라해, 재활용입니다. 재활용. 자, 리사이클이요. 네, 그래서 재활용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끝내라고 했대요. 자, 근데 기한이 있습니다. 아스타, 에스텟, 마르테스. 이번 화요일까지.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 시간이 많지 않아. 사장님이 우리한테 말했잖아. 이번 주 화요일까지 이거 끝내라고 했잖아. 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B가 대답을 합니다. Como podemos terminarlo? 자, 그 다음에 della noche alla mañana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끝낼 수 있겠냐라는 거겠죠. 자, 여기서 로는 당연히 el nuevo plan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끝내겠냐라는 건데 자, 방법이 나와요. della noche alla mañana. 노체, 밤이죠. 마니아나는 아침입니다. 그러면 밤부터 아침까지. 그러면 거의 하루 동안. 그쵸? 하루 사이에 어떻게 그걸 다 끝내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촉박하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이요. Dice que el miércoles tiene que presentarlo en la reunión general. 자, dice que. 뒤에 나오는 이러이러 문장을 말했다라는 건데 자, 뭐 당연히 사장님이 얘기했겠죠. 말하기를 el miércoles 하면은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tiene que, 뭐뭐를 해야 된다라고 했대요. 자, presentar 하면은 presentation, 발표하는 거겠죠. lo, 당연히 이제 el nuevo plan이 되겠죠. 자, 그래서 새 계획을 발표해야 된다라고 하셨어. 자, 어디서 하느냐. en la reunión general. 네, 이제 뭐 정기회의? 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reunión 회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뭐 회의에서 이거를 수요일 날 꼭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뭔가 좀 긴박하고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지금 굉장히 급해요. 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맞는 걸 한번 골라봐야겠죠. 1번에 abeces. abeces 가끔입니다. 가끔 때때로 영어의 sometimes인데 여기랑 아무 상관없죠. 그렇죠? 2번에 for fin.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아니에요. 여기 아무 상관없어요. el proximo dia. 다음날이란 뜻입니다. 자, 근데 정확히 다음날이라고 가리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관용 표현입니다. 관용 표현. 자, 4번에 곧무차, 프리사, 프리사, 서두름이란 단어죠. 굉장히 서둘러서라는 의미입니다. 4번이 정답이겠죠. 우리가 그거를 굉장히 서둘러서 어떻게 끝내겠냐. 지금 더 어떻게 서두르겠냐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4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5번에 al mismo tiempo. 동시에라는 겁니다. 동시에. 자, 5번 같은 경우는 알아두시면 여러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할 때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al mismo tiempo, 동시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추진, 델라, 노체, 알람, 마냐, 나, 하루세에 엄청 빠르게, 급하게라는 의미로 고 무차, 프리사,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입니다. 자, este restaurante tiene un jardín muy bonito 했어요. 자, 이 레스토랑은 가지고 있대요. un jardín 정원입니다. 자,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정원이에요? muy bonito, 굉장히 예쁜, 그죠? 자, 이 레스토랑 정원이 굉장히 예쁘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 맞아. si, esta. 자, 지금 어떤 상태래요. de rosas, 장미들로.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자, 정원이 굉장히 예쁘다고 했어요. 어, 맞아. 장미들로 굉장히 가득 덮여있어. 이런 의미겠죠? 아니면 가득 차있어. 뭐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니까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자, nos sentamos en esta mesa 라고 했어요. 자, nos sentamos 먼저 볼게요. 동사입니다. 자, sentarse 라는 동사인데 앉다 라는 뜻이에요. 앉다. 자, 그러면 우리 esta mesa, 이 테이블에 앉을까?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발레 알겠어. pero 하지만 aquí falta un, 자, 빈칸이요. 자, 여기는 뭔가 부족하대요. 뭐가 하나 부족해라고 했어요. somos tres. 우리 세 명이잖아 라고 합니다. 자, 그럼 뭔가 부족해요. 자, 지금 정황상. 자, 우리 레스토랑에 왔어요. 자, 테이블에 여기 앉을까 했는데 어, 그래? 근데 여기 뭐 하나 부족하다. 뭐가 부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딱 갔는데 두 개만 세팅이 돼 있는 거죠. 네, 식기 도구들이. 자, 그러면 우리 세 명이니까 하나 더 달라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여기는 뭔가 이 장미들로 뒤덮여 있고 이게 이렇게 잘 꾸며져 있는 이런 의미로 볼 것 같고요. 여기는 뭔가 식기 도구 같은 이런 세팅. 이게 부족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개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건 바로 5번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1번에 린도. 자, 린도라는 거는 예쁜이라는 의미예요. 보니또라는 단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뭐 멋진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다면 에스다 린도, 그렇죠? 어, 예뻐. 근데 장미들의 라는 의미가 붙었기 때문에 약간 좀 애매해져요. 자, 그런데 운 린도 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뭐 예쁜 이? 뭐 이 정도를 해석할 수 있는데 자주 쓰는 말도 아니고 사실. 그래서 1번은 전혀 맞지 않고요. 2번에 예노. 얘는 조금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예노는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간다면 가능해요. 에스다 예노되어 로사스. 자, 장미들로 가득 차 있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노를 써서 예를 들어서 에스토이 예노 했어요. 자, 그럼 무슨 말일까요? 나 배불러 라는 뜻이에요. 가득 차 있다. 그렇죠? 자, 여자면 당연히 예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쨌든 가득 차, 뭐 가능해요. 근데 여기는 아닙니다. 예노라는 말이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렇죠? 일단 운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명사로 써도 쓸 수 있는 단어를 골라야 되는 게 포인트겠죠. 자, 3번에 메디오,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장미들의 중간, 얘도 이상하고. 운, 메디오, 절반이 없다. 이게 약간 이상해요. 테이블이 절반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자, 테네도르. 자, 얘는 반대예요. 포크라는 단어여서 운, 테네도르 가능해요. 어, 여기 포크가 하나 모자라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에스다 테네도르 데 로사스, 장미의 포크가 뭐 이게 말이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얘가 정답인데. 자, 꾸비에르 또는 일단은 꾸부리르라는 동사를 아셔야 돼요. 자, 꾸부리르라는 동사는 얘는 덥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덮는 거예요. 커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의 과거 분사형으로 이제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정원의 상태. 정원이 로로사드, 장미들로 덮여 있다.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명사로 쓰이면은 아까 제가 유추했던 그 뜻 그대로입니다. 자, 테이블 위에 세팅해 놓은 그 식기 도구들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스페인에 가면은 이제 접시 세팅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잔, 그 다음에 작은 접시, 그리고 뭐 나이프, 포크, 그 다음에 스푼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와인잔 이렇게요. 자, 그렇게 세팅돼 있는 거를 이제 하나가 더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꾸비에르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비에르 또는 식기 도구라든지 아니면 테이블 세팅을 의미하는 단어, 명사로 쓰여요. 그래서 이 꾸비에르 또는 단어가 어떨 때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2번 보기 외에는 이 지금 빈칸에 들어갔을 때 적절하게 딱 맞겠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단어들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정확하게 뜻을 알고 있었다면, 1번, 2번, 3번, 4번의 정확한 뜻을 알고 있었다면 꾸비에르 또는 몰라도 아마 답을 고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약간 상차림 같은 거니까요. 상차림이 하나보다,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는 사실 가면은, 식당 가면은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게, 예약을 하면 세팅이 되어 있지만 보통 그냥 가면 바로 저희가 세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페인의 레스토랑은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도 이제 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이 문제는요.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기본 개념 편의 18강에 다뤄졌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심화학습의 부록 편에 선생님이 여기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공부했다면 아마 바로 풀 수 있었겠죠. 자, 볼게요. Centro de Educación Esperanza Digame 했어요. 자, Educación Esperanza Centro니까 센터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교육, 희망? 네, 뭐 암튼 그런 Educación Esperanza 센터래요. 자, Digame 이 말 자체가 이제 포인트예요. 자, 말씀하세요라는 겁니다. 물론 방문을 했을 때도 가능하지만 주로 전화, 대화에서 쓰는 거죠. 자, Esta el profesor Martínez Por favor 했어요. 자, Martínez 교수님 계신가요? 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 라는 의미입니다. Si, 네. 자, 그 다음에 뭔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이 있는 빈칸은 답을 보면 되겠죠. Soy el profesor David Lopez. 저는 David Lopez 교수예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자, 전화대화라는 거를 감안하고 상대방한테 누구세요?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1번에 De Quienes. 자, 누구의 것입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펜 누구 거야? 이 차 누구 거야?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소유자에 대해서. Le pare se bien? 했어요. Le pare se bien? 하면 당신이 보기에 괜찮나요?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Como quedamos? 우리 어떻게 만나? 약속 정할 때 하는 표현이고요. Con quien hablo? 얘가 정답입니다. 자, 내가 지금 누구랑 말을 하고 있나요? 라는 거죠. 직역을 하면 그런데 다시 말하면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전화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누구랑 얘기하나요? 당신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막 내가 얘기하는데 아무도 들어주는 것 같지 않아요.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하니 그때 쓰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얘는 전화대화에서 제가 지금 통화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Quien hablo. 그렇죠? 자, 네, 5번에 세아이 기부가도. 얘는요, 전화대화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근데 잘못 거셨어요.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 않죠. 지금 바꿔달라고 했더니 바꿔준다고 했어요. 그래 놓고 갑자기 잘못 거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네, 마지막 문장까지 해석해 볼게요. On momento, auras, pone. 했어요. 잠시만요. 지금 바꿔드릴게요.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전화대화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7번입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현재 날씨를 표현한 것은 그림을 고르는 겁니다. 자, 날씨 표현만 잘 알고 있으면 금방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날씨 문제는 사실 어렵게 될 수가 없거든요. 아시겠죠? 자, 볼게요. 마마, tengo que salir. 엄마, 저 나가야 합니다. salir, 나가다. 라는 동사죠. nos vemos más tarde. 우리 나중에 만나요. 라고 한 거죠. debes llevar el paraguas. 자, 너, 뭐뭐 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deber라는 동사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미인데 이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써가지고 동사 원형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의무 표현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debes llevar 너는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거죠. el paraguas. 우산이죠. 자, 너 우산 가져가야 돼. 자,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미 직감이 오죠. 자, 근데 잘 보셔야 돼요. 현재의 날씨입니다. 현재의 날씨.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 어? 우산이네? 하고 3번을 고르면 이제 여러분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까지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말이 있어요. 자, esta nubulado. 네, 지금 구름이 낀 상태다. 요게 포인트예요. 현재의 날씨. 그쵸? 그 다음 바랄새게 바이오베르. 내가 볼 때는 비가 올 것 같아. 라는 거죠. 지가 올 것 같이 보인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비가 지금 오고 있진 않아요. 그쵸? 근데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우산을 가져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현재의 날씨 같은 경우는 1번을 골라야 되는 거죠. 구름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3번을 고르신 분들은 여러분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끝까지 읽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산까지만 보고 아마 고르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이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영어 영역에 듣기 평가할 때도 항상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어, 막 대화를 나누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나 맞았다. 그래서 3번 딱 골랐어요. 근데 그 포인트 말은 바로 뒤에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바, 아, 요, 베르며 비가 올 것 같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 날씨 파트는요. 기본 개념 편 선생님의 강의에 9강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심하우스 브록에도 날씨 표현에 대한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셨다면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겠죠. 자, 그래서 7번이 정답 1번이고요. 자,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Tomas las clases en línea o vas a la escuela. 자, 그래서 Tomas, 너는 뭐뭐하니? 라는 건데 Tomas las clases, 수업을 듣다. 라고 보면 돼요. 자, 너는 수업을 듣니? 라는 건데 en línea, 온라인으로 또는 vas a la escuela, 학교에 가니? 라는 거죠. 너 온라인으로 수업 들어 아니면 학교에 가? 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대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너 온라인으로 수업 들어 아니면 학교 가는 날이야? 여러분도 헷갈리죠. 오늘은 가야 되고 내일은 가지 않아도 되고 이런 거예요. 맨날 안 가고 싶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물어봤어요. 온라인으로 수업하니? 아니면 학교에 가니? 라고 했더니 algunos días voy a la escuela. 며칠은, 몇몇 날들은 학교를 간대요. otros días, 근데 다른 날들은 escucho por inter.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학교를 가고 어떤 날은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다. 라고 했어요. 자, 질문 던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거를 보면 되겠죠. me gustan las dos. 나는 둘 다 좋아. 라는 거죠. pero cuando tengo las clases en línea. 하지만 내가 수업을 가질 때 언제, 어디서. en línea.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때는 no puedo ver a mis amigos. 내 친구들을 볼 수가 없어. 그랬더니 eso sí요. 그건 그래.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는 것도 좋지만 학교에 가지 않으면 친구를 못 봐라고 했는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온라인을 더 좋아하잖아요. 온라인 수업은 뭐 어떻게 들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잖아요. 누워서 듣든, 잠옷을 입고 있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가식적인 친구를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꼭 학교만 가야지 친구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 학교를 가서 보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죠. 아무튼 자, 그래서 질문을 이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quien da las clases 누가 수업을 합니까? 선생님이 하시겠죠. 근데 이거는 전혀 맞는 질문 아니고요. cuantas formas conocces 자, forma 형식입니다. form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몇 개의 형식을 conoces 너는 아니? 뭔 소리예요. 갑자기 이건 아니에요. 자, cuando tienes las clases 너는 수업을 언제 가지니? 자, 그거에 대한 대답은 아니죠. que clases tomas en línea? 자, 온라인으로 어떤 수업을 듣니? 그럼 과목이 나와야 되겠죠. 다른 문제고요. cual de las formas preferes 자, 요게 정답이겠죠. 자, prefieres 하면은 preferir라는 동사요. 선호하다라는 동사죠. 자, 그래서 어떤 방식을 더 선호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듣는 걸 더 좋아하니? 아니면 학교 가서 듣는 걸 더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5번 질문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어, 난 둘 다 좋아. 이렇게 대답을 한 거겠죠. 그렇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가실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Haime, puedes arreglar mi ordenador este jueves? 했어요. Haime, 너 해줄 수 있어? 라는 겁니다. 자, arreglar 하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얘도 다이요입니다. 자, 하나는 수리하다, 고치다, 개선하다 이런 의미 있어요.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얼굴을 고치는 거예요. 자, 뭐 성형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화장하는 거 있죠. 네, 그래서 머리를 당장하게 하고 네, 얼굴에 약간 화장품을 바르고 이런 것도 있죠. 네, 걔도 arreglar입니다. 자, 그리고 집을 arreglar하다 네, 정리, 정돈하다도 돼요. 자, 여기서는 mi ordenador 그러니까 내 컴퓨터를 수리해달라는 의미로 봐야겠죠. este jueves? 목요일에 이번 목요일에 내 컴퓨터 좀 손 좀 봐줄 수 있어? 라고 한 거죠. lo siento, 미안해. 자, este jueves? 이번 목요일은 estoy ocupado? 나 굉장히 바빠.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뭔가를 얘기하고요. el viernes si puedo 자, viernes이면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가능해.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목요일은 안 되고 대신에 금요일은 된다. 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한번 이제 골라볼 거예요. 자, 마저 해석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no importa. 상관없어. 라는 겁니다. entonces debe o el viernes. 그러면 내가 너 금요일에 볼게. 라고 한 겁니다. 자, 1번에 ni, dea.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나는 잘 모르겠다. 라는 의미예요. 자, al fondo는요. 뭔가 깊숙이 라는 의미 아니면 제일 마지막을 제일 끝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복도 끝에 뭔가 있어요. 라고 할 때도 al fondo 쓸 수 있고요. 굉장히 깊숙한 곳에 있어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건데 이 상황하고는 아무 연관 없는 표현이죠. 3번이 정답인데 en gambio, 반면에 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때 등장했던 표현이기도 하고요. 이 표현은 선생님의 수능 기본 어휘지 18, day 18에 들어가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선생님이 주석을 달아서 설명을 넣어놨었어요. 자, 그래서 반면에 라는 거.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요거를 콕 집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뜻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깐비아르, 바꾸다 라는 동사 있죠. 네, 그거랑 연관지으면 될 것 같아요. en gambio, 반면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알롤라르고. 뭔가를 따라서, 강을 따라서 걸어가다. 뭐 이렇게 할 때. 네, 그런 겁니다. 자, 파라시엔뿔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목요일은 너무 바쁘고 대신에 금요일은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3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사실 기본 개념편 부록에도 이 엔감비오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수능 기본 어휘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수능 기본 어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어휘이자 수능에 출제되는 어휘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수능 스페인어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있지는 않아요. 특히나 이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다른 주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단어들만 수능에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수능 기본 어휘는 교육부에서 지정해 놓은 그 어휘를 바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어휘이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어휘를 벗어나는 어휘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주석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친절하게 굳이 여러분들이 모든 단어를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게끔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도 많지 않은데 굉장히 많은 양의 단어를 다 섭렵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본 어휘집에 있는 단어들만 공부해도 여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지만 기본 어휘라는 게 왜 있겠어요? 그렇죠? 수능을 공부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그 단어들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한 번이라도 출제됐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 단어가 기본 어휘가 아니면 절대로 그 단어를 주석 없이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어휘는 꼭 기본 어휘만 공부하시면 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0번 가볼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A가 언급한 두 사람은입니다. 자, Estos son cinco escritores famosos. 자, 이 사람들, 여기 이제 다섯 명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섯 명의 escritores, 작가들이래요. famosos, 유명한, 그렇죠? 자, 지금 여기 그림의 다섯 명들이 다 유명한 작가들이래요. 자, aquí podemos ver a Gabriel García Marques y a Mario Vargas Llosa. 자, 여기서 우리들이 볼 수가 있어. 자, Gabriel García Marques 도 볼 수 있고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두 작가죠. profesora 선생님, quién es García Marques? 어, 선생님, García Marques은 누구예요? 라고 했더니 es el primero de la izquierda. 자, 왼쪽에서 첫 번째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왼쪽에서 첫 번째 이분이겠죠. 그쵸? 네, 그 다음에 또 힌트가 있어요. no lleva gaffas 했어요. 안경을 쓰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안경 쓰신 분들은 다 탈락해야 돼요. 그쵸? 지금 a와 c 둘 중에 한 명이 가르시아 마르케 쓰겠죠. 자, 그 다음에 e, Vargas Llosa. 어, Vargas Llosa는 누구예요? 라고 했더니 es la en el centro, 중앙에 있다. tampoco lleva gaffas. 자, tampoco는 뭐뭐도 아닌, 그쵸? 그래서 también의 부정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나 안경을 쓰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어, 그러면 너무 쉽죠. 다섯 명 중에 안경을 안 쓴 사람은 두 명밖에 없어요. 그쵸? a와 c. 그쵸? 정답은 2번입니다. 네, 그래서 그림상 이 사람이 가르시아 마르케 쓰고 이 사람이 Vargas Llosa. 이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묘사 문제도 굉장히 심플하게 나왔어요. 아시겠죠? 정답 2번이에요. 11번 가볼게요.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as visto al noevo gia? 했어요. gia 하면 가이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가이드 봤어? 라고 합니다. as visto 하게 되면 보다 라는 베르 동사의 현재 완료 시제예요. 그래서 너 우리 새로운 가이드 만났어? 봐봤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non, non loe visto todavía? 아니, 나 아직 그를 못 만났어? 라는 거죠. loe는 새로운 가이드를 얘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을 던졌으면 대답을 보면 되죠. es argentino? 아르헨티나 사람이야? 국적을 물어봤겠죠? 그렇죠? 국적.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muy simpatico y libertido. 굉장히 친절하고 libertido. 쾌활한 사람이래요. 성격을 물어봤겠죠?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요. 자, 그러면 골라보도록 합시다. 1번에 adonde va? 어디에 가? 몰라요. 지금 모르죠.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렇죠? 자,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행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que a se. que a se는 무엇을 하느냐? 라는 거.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는지 또는 직업을 물어볼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죠. a que se dedica? 얘도 직업 묻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가이드예요. 네, 이미 나왔어요. donde tra va? 어디서 일을 하십니까? 직장을 물어보는 거고요. de que pasas? 얘는 국적 가능해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가능합니다. 근데 que te pasas? 무슨 일이에요? 너 무슨 일이야? 얘는 일단 너예요. 너. 너한테 무슨 일이 있어? 라는 거죠. 그럼 상대방의 안부를 물어보는 거고 특히나 얘는 지금 a의 안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전혀 맞지 않고요. cuantos años tiene? 몇 살이야?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거고 de que es? 자, 뭘로 만들어졌느냐? 재료나 어떤 원료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5번에 de donde es? 어디서 왔어? 국적 묻는 거 맞고요. como es? 어떤 사람이야? 네, 성격 물어보는 거 맞습니다. 정답이 5번이죠. 자, 그래서 너무나 1번부터 4번이 너무 오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선생님의 기본 개념편 2관과 4관에서 상대방의 직업을 묻는다든지 외모 묻는 거, 그 다음에 국적 묻는 거 이 표현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죠. 네. 12번으로 갈게요. 광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이번에 광고문도 굉장히 심플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굳이 문장을 해석하지 않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Viaje a Malaga. Malaga로 이제 여행을 가는 겁니다. Sábado, 토요일이죠. 26 de septiembre. septiembre 하면 9월입니다. 9월 26일 토요일에 이제 가는 건가 봐요. hora de salida. 출발 시간이 아침 7시입니다. 그렇죠? 자, visitas. 방문입니다. 방문하는 곳이 나왔어요. museo de artes y costumbres populares. 자, artes. 예술이고요. costumbres, 뭐 습관, 풍습 이런 겁니다. populares. 인기 있는. 그래서 이런 박물관들이 이제 간다라고 했어요. lugares historicos. 자, 역사적인 장소, 유적지. 네, 이런 데를 간다라고 합니다. 자, precio. 가격이에요. 10 euros por persona. 1인당 10 유로라고 합니다. reserva. 자, 예약이죠. hasta el 25 de septiembre. 9월 25일까지 예약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información, 정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여기다가 이제 뭐 연락을 해라 뭐 이런 거겠죠. 자, 1번에 출발 장소 안 나왔어요. 어디서 출발한지 나오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행 날짜 나왔습니다. 9월 26일 이렇게요. 자, 예약 기한 여기 나왔어요. 네, 25일까지 예약하래요. 방문 장소. 네, 말라가. 의외로 여러분의 제목에 나와 있는 걸 잘 놓쳐요. 제목을 이게 패스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목 패스 하시면 안 돼요. 위아해 아 말라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방문하는 장소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1인당 가격 10 유로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발 장소는 나오지 않았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3번으로 가실게요. 순서 배열 문제입니다. 자, 순서 배열 문제는 다음 말을 보면 찾을 수 있는 게 좀 쉬운 편이죠.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기를 먼저 좀 볼까요? 네, 보기 A에 Necesito algo para la clase. 자, 수업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가요? 라고 했어요. 자, B에 Me interesa la clase de Zumba.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La clase de Zumba. Zumba 클래스에 관심이 좀 있네요. 라는 거고 El horario, horario. 일정은요. 시간표는요.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했으니까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죠. Buenos dias. 안녕하세요. Deceo información sobre el programa de verano. 저는 원합니다. Deceo, 원하다. 라는. Decear 라는 동사의 변형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다. 라는 거요. 정보를 원한대요. 뭐에 대한? Sobre. El programa de verano. 여름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좀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일단 El programa. A라는 단어로, 글자로 끝났지만 얘는 남성 명사예요. El programa. 성을 잘 봐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여름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Bueno, 좋습니다. Este verano. 이번 여름에는 tenemos cuatro clases. 네 개의 클래스가 있어요. Musica. 음악. 그 다음에 테니스. 테니스. 그 다음에 Zumba. Zumba. Y Cocina. 요리. 입니다. 이렇게 네 개의 클래스가 있대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Cuando empieza la clase? 언제 수업이 시작해요? 라고 했어요. El 6 de julio. 7월 6일에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일단 비워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뭔가를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La clases de dos a tres de la tarde. Los lunes y los jueves. 자, 수업은 2시부터 3시까지라는 겁니다. Dela tarde. 오후. 그렇죠? 그 다음에 요일도 나왔어요. Los lunes. 월요일. 그 다음에 los jueves. 목요일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수업이 있다. 라는 거는 뭘 물어봤겠어요? 네. 시간표. 일정표에 대해서 물어봤겠죠? 자, 그럼 빈칸에 C가 들어가야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랬더니 a가 이제 뭔가 얘기하고 No. solo. lo. pa. como. 다 했어요. 아니요. 그냥 편한 옷만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필요한 거 있나요? 라고 물어봤겠죠? 그게 바로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남은 거 하나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어, 제가 중반 수업에 관심이 있어요. 라고 한 게 맞겠죠? 그러면서 언제 시작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럼 순서를 찾으면 b, c, a.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순서 배열 문제는요. 특히 이렇게 질문 같은 경우는 다음 답을 보면은 여러분 금방 고를 수 있는 거죠. 문제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푸시면은 여러분 금방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14번으로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속담 문제예요. 하나, has hecho la tarea de economía latinoamericana? 하나, 너 했어? 라는 겁니다. has hecho. 자, 어떤 단어냐? hacer, 하다 라는 동사의 현재 완료 시대죠. 너 했어? la tarea 숙제입니다. 너 라틴아메리카 경제 숙제 했어? 라고 물어봤어요. todavía? 너 아직 안 했대요. 자, es difícil encontrar materiales sobre este tema 있어요. 뭔가 어렵대요. 굉장히 어려워. encontrar, 찾다, 발견하다 이런 거죠. materiales, 뭔가 재료라는 건데 이제 뭔가 소스들을 얘기하겠죠. 이제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얘기하겠죠. Sobre este tema. 이 테마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테마에 대한 뭔가 자료들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온 tema 라는 단어도 보셔야 돼요. 끝이 A로 끝났지만 얘도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este tema 이렇게 된 거죠. 자, si es verdad. 맞아. 네 말이 맞아. Si hacemos juntos. 만약에 우리가 함께 한다면 va ser fácil. 더 쉬울 거야.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뭔가를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estupendo. 멋져. 맞아. 이런 말이죠. 자, 1번에 mas ven cuatro ojos que dos. 이게 정답입니다. 자, 더 많이 본대요. 자, cuatro ojos. 네 개의 눈이 두 개 보다. 이 말은 이제 한 사람이 보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보는 게 더 잘 보인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힘을 합치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번에 ojo por ojo diente por diente. 말 그대로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요. 자, 3번에 loque malempiesa malacaba. 자, 나쁘게 시작한 거는 나쁘게 끝났대요. 그렇죠?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이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 이런 게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no solo de pan vive el ombre. 자, 사람은, 인간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만으로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요소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왜 삽니까? 하면 저는 돈 벌기 위해서 살어요. 돈이 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물론 저도 돈을 위해서 열심히 강의를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이렇게 먹는 것만 아니면 돈만 이렇게 추궁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buena ambere no aipandu로 했어요. 좋은 배고픔에는 딱딱한 빵이 없다. 무슨 말이냐. 시장이 반찬이다. 그래서 배고플 때는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가보실게요. 자, 알림. 알림을 스페인어로 이제 abiso 라고 하죠. 자, 알림 내용을 번호 순서대로 보기에 찾아 바르게 배열한 것을 자, 보도록 할게요. 자, transporte público de Madrid. 마드리드 대중교통에서 이제 abiso, 알림을 했습니다. 세 가지 알림을 했어요. 자, 1번에 no poner los pies en lasillas. 의자에다가 발을 놓지 마세요. 그렇죠? B. 그렇죠? 여기 의자에다 발 놓지 마세요. 이렇게요. 자, 이 그림이 약간 여러분을 해석하기 좀 힘들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도 이런 의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스페인의 마드리드, 특히 마드리드의 버스는요. 이게 마주 보고 있는 의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 앞만 보고 있지 않고요.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그런 의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버스들이 있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죠. 여러분, 특히나 우리는 외국인이잖아요. 갔는데, 버스로 앉았는데 내가 모르는 외국인 세 명과 같이 앉아야 돼요. 굉장히. 나머지 세 명이 다 여러 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만 제일 신기하거든요. 그 네 명 중에. 나머지는 다 스페인 사람들인데 나만 이제 동양인이니까 나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눈치 게임이 시작돼요. 약간 나도 이 사람들이 궁금한데 이 사람들도 날 궁금해요. 그래서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창문 보다가 이렇게 눈빛을 보면 마주치는 거죠. 또 눈을. 그래가지고 이제 타이밍이 놓쳐가지고 서로 어색한 눈빛을 교환하다가 또 어색하게 창문을 보고. 그런 약간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마드리드의 버스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의자 마주 보고 있는데 이런 의자의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여기다가 발을 올려요. 그런데 직접 목격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 이렇게 약간 비매너적인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스페인 거고 당연히 있습니다.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탄생을 한 거죠. 실제로 있기도 해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의자에다 발 올리지 마시오. 이렇게 해놨고요. 노예 바랄라 모칠라 알라에 스팔다. 에스팔다는 등입니다. 그리고 모칠라는 배낭이에요. 그래서 등에 배낭을 가지고 타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A가 맞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복잡하니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요즘 지하철에 배낭은 안고 타는 거예요.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여러분 안고 타시나요? 전혀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학생분들 다 그냥 마음대로 뒤에다 메고 다니시던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복잡함을 좀 줄이고자 앞으로 메라라는 거고.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들지만 소매치기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등에다 메고 다니면요. 스페인에서는 등에다가 배낭을 메고 다니면 제 배낭에 있는 거 좀 가져가세요.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소매치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막 다 털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바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직접 가서 겪어보지 않으면 제 말을 전혀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소매치기에 당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미리 알고 가면 여러분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물론 이제 뭐 다 그렇진 않지만요. 실제로 약간 이제 외국인들은 스페인 다녀다닐 때 배낭을 앞으로 메고 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내 앞에 있으면 이렇게 가져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등 뒤에 메는 것보다 앞으로 이렇게 안고 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중교통은 당연히 더 그러겠죠. 제가 이게 밖을 보면서 배낭은 뒤로 메고 이렇게 하다가는 뒤에 이제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페인 굉장히 소매치기가 많은 곳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다가 얘를 이제 금지하기도 하고요. 자 3번에 노 베베르 니 꼬메르. 자 베베르도 하지 말고 꼬메르도 하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C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BAC 순서대로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대중교통에서 뭐 못 먹게 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사실 좀 불편했는데 지금은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이요. 자 식당에서 하는 대화가 나올 것 같아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분이 웨이터에게 de postre un helado de fresa por favor 했어요. 자 postre 하면 후식이죠. 후식으로 helado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인데 딸기 아이스크림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웨이터 분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 1번에 de nada. 천만에요. 뭐가 천만에요. 고맙다고 했을 때의 대답이에요. 얘는 그렇죠. un abrazo. abrazo는 포옹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un abrazo는요. 인삿말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뭔가 편지를 끝맺을 때 그때 un abrazo 해가지고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영어로 쓰면 bless you 뭐 이런 것처럼 상대방에게 뭔가 안부를 전할 때 un abrazo 이렇게 맺는 겁니다. 근데 말 그대로 하면 아브라소는 포옹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조금 그렇긴 해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인삿말입니다. 근데 얘는 편지글 마지막에 쓰는 게 보통입니다. n색이다. 지금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얘가 정답이겠죠. 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mucho gusto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거는 처음 만났을 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ollow manners 최소한입니다. 적어도 라는 의미인데 얘는 뭐 굳이 여기서 왜 말하겠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7번으로 갈게요. 자 빈칸에 들어가면 알맞지 않은 것은이에요. 자 gracias por recibirme and tu casa. 자 뭘 해서 고맙대요. recibir me 했어요. 자 여기서 recibir 동사는 원래는 받다 라는 뜻입니다. receive 영어에. 자 근데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손님을 맞이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나를 손님으로 맞이해줘서 고맙다 라는 거겠죠. en tu casa. 너네 집에. 그쵸. 나를 초대해줘서 고맙다 라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초대를 받았나 봐요. 자 mis padres y yo. 나의 부모님과 내가 estamos felices de tenerte con nosotros. 자 뭘 해서 굉장히 지금 행복해요. 해피해요. 자 felices 는 felices 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죠. 지금 기쁜 사람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felices de tenerte. 너를 가지게 돼서 con nosotros. 우리랑. 다시 말하면 우리랑 같이 너를 함께 하게 해서 너무 기뻐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환영의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쵸. 뭐 와줘서 고맙다라든지 편하게 있어라든지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mil gracias. 오 너무 감사해요. que amables. 너무 친절하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1번에 esta sento casa 말 그대로입니다. 너는 지금 너의 집에 있어. 자 직역을 하면 좀 이상하지만 다시 의역을 하게 되면 너네 집처럼 편하게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에서 초대를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굉장히 안정시켜 주는 말입니다. esta sento casa 너네 집처럼 편안하게 있어. 이렇게요. 자 볼 꾸엔타 프로피아 얘가 정답인데. 자 얘는 뭐냐면요. 자 각자 개인의 꾸엔타 계정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월급을 받는 그런 월급쟁이. 월급쟁이 좀 약간 그러네요. 월급을 받는 회사원. 네 회사원으로 합시다. 월급을 받는 회사원이 아니고요. 자기 계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ceo입니다. 자기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경영하는 회사가 있다라는 의미에요. 무슨 소리에요 갑자기. 지금 초대를 받았는데. 네 그렇죠. 우리 너랑 같이 있어서 너무 기뻐. 나는 ceo. 아무튼 2번은 정답입니다. 자 lsbn agressivida. 자 얘가 조금 여러분 이거 뭐지 하셨을 것 같은데. 자 agressivida 라는 거는 여기 나온 agressivir. 받다 라는 동사의 변형이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환영을 하다. 손님을 맞이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너는 잘 환영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널 굉장히 기쁘게 환영해 라는 의미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환영을 하니까 너는 그 환영을 잘 받은 사람이야 라는 의미로 쓴 겁니다. 한마디로 초대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 와줘서 너무 고맙다 라는 의미를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번은 bn agressivida. agressivida. bn agressivida. 환영해. 집에 온 거를 그렇죠. bn agressivida. 아 어디 어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표현인데 자 요 말을 좀 볼게요. 자 일단 비엔베니도가 있고요. 자 지금 여기서처럼 비엔베니다 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엔베니도스도 있고 비엔베니다스도 있어요. 자 누구한테 맞추느냐. 상대방한테 맞추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상대방 a가 즉 여자인가 봐요. 그래서 비엔베니다라고 쓴 거죠. 근데 남자가 한 명이에요. 혼자 왔어요. 그럼 비엔베니도 이렇게 하는 거고 남자 여러 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비엔베니도스 이렇게 하는 거고 여자만 여러 명이 왔어요. 비엔베니다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2번이고요.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비엔베니도는 환영합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네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성의 수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미카사 에스뚜까사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 집이 너네 집이야. 우리 집을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 자 우리 집이 너네 집이니까 그만큼 편하게 있어라 라는 1번의 의미와 같은 겁니다.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초대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다 이 말을 한 번씩 들을 겁니다. 미카사 에스뚜까사 네 우리 집이 너네 집이야. 굉장히 편하게 있어도 상관없어 라고 너네 집처럼 편히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1번부터 5번 중에 2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지금 초대를 받은 상대방한테 환영의 의미로다가 던질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얘는 우리 연계교제의 7강에서 등장을 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볼꾸엔타프로피아 여기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연계교제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면 바로 골랐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8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입니다. 자 여자가 말해요. 에스토이 아픈 또데 테르미나르 엘트라바호 자 에스토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데 아픈 또데 했어요. 자 아픈 또데 하게 되면 막 뭐뭐를 하다 라고 봐야 됩니다. 자 막 뭐뭐를 하는 상태야 라는 겁니다. 테르미나르 끝낸 상태래요. 엘트라바호 직장 일 그죠. 그래서 막 일이 끝났어 라고 했어요. 살고 en unos minutos 몇 분 내로 나간다 라고 합니다. tranquila. 진정해. 차분히 해. te espero en la puerta del edificio. 내가 너를 기다릴게. en la puerta del edificio. 빌딩의 정문회사 그쵸.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1번에 en efectivo. 하 또 나왔어요. 자 우리 스페인어 순홍 스페인어 중에 오답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현금으로. 현금으로는 진짜로 여러분 공부를 안해도 외울 것 같아요. 내 귀에 딱지가 앉아있던 도로. 선생님이 기출문제편 할 때도 이거는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이거는 오로지 돈을 지불할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2번에 아스타루에거. 나중에 봐. 그쵸. 지금 곧 만날 거니까 나중에 봐. 이렇게 하는 거 맞겠죠. 자 아미땀비엔. 아 얘는요. 구스타르 동사 여러분 기억나나요. 네. me gusta. 나 뭐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상대방이 뭔가 얘기했어요. me gusta el cafe. 나는 커피를 좋아해. 라고 했어요. 어 나도 좋아하는데. 라고 할 때 아미땀비엔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buen provecho. 맛있게 먹어. 이거는 식사 전에 하는 거고요. no hay de que. 별말씀을요. de nada 하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에 대한 대답이라고 봐야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이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골라보래요. 자 온라 까르로스 까르로스 안녕. 자 질문 던집니다. 대답 보면 되죠. muy bien. 아주 잘 지네. 자 안부 물어봤겠죠. it too. 너는? 이라고 했어요. cansado. 피곤해. tengo mucho trabajo y no duermo bien. 나 일이 너무 많고 잠을 잘 못 잤어. 라고 했어요. 아니 뭐 힘내.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안부 묻는 거를 고르면 되겠죠. 자 como te va 어떻게 지내. 오 예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como andas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지내. 자 como que eres 어떻게 원하십니까. 뭐 그런 거겠죠. 고기를 주면서 너 어떻게 원해. 뭐 잘 익혀줘. 아니면 중간만 익혀줘.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como te. como entras. 얘도. 어 컨디션 좀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a b d 전부 다 안부를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자 안부 묻는 표현은요. 기본 개념 선생님이랑 같이 4강에서 공부를 했고요. 심화학습 불호 표현에도 선생님이 안부 표현에 담아두었습니다. 그거를 잘 공부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겠죠. 20번 가실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qui es cafe. 너 커피 마실래. 라고 했어요. 자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 말을 보면 되겠죠. es que el café no me sienta bien. 사실은 커피가 나에게 sienta. 맞지 않아. 라고 했어요. no me sienta bien. sienta는 sentar 라는 동사예요. 자 그래서 앞에다가 me 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나에게 커피가 맞지 않다. 맞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 커피가 잘 안 맞아. 라고 했어요. 자 커피 마실래 했는데 이 말을 했다라는 거는 거절. 사양을 했겠죠. 그 다음에요. prefiero un sumo de naran ha. 나는 오렌지 주스를 더 좋아해.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como no. 물론이지. 아니요. no gracias. 2번이 정답이죠. 괜찮아. 이렇게요. 그래서 no thank you를 고르면 되겠죠. 자 3번에 des de luego. 물론이지. 자 4번에 false. 물론이지. 5번에 claro por favor. 물론이지. 주면 좋겠어. 그만해. 그만 그만. 자 1번, 3번, 4번, 5번 다 똑같은 말입니다. 물론이지. 자 2번은 사양하는 거예요. 어 괜찮아. 이렇게요. 자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자 이거 역시 네 여러분들 심화학습 부록 편에 동의하기 거절하기 이런 표현에 선생님이 다 넣어놨습니다. 아시겠죠. 정답 2번입니다. 자 21번이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Buenos días. Puede recomendarme libros para niños. 했어요. 안녕하세요. 자 뭐 뭐 해줄 수 있어요? 라는 겁니다. Recomendarme. 나에게 추천해 줄 수 있어요? libros. 자 책들이죠. para niños. 아이들을 위한. 애들을 위한 책 좀 우리한테 나한테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되물었습니다. 네. 그 다음 대답 보면 돼요. para niños de seis años. 6살짜리 아이를 위한 거예요. 자 그럼 몇 살짜리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몇 세 용으로요. 이렇게요. 자. tenemos estos libros con libros. 우리는 이 책들을 가지고 있어요. con libros. 그림들입니다. 그림들이 담겨있는 이 책들. 그림책을 얘기하겠죠. 네. 그림책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6살짜리에게 적합한 책을 달라고 한 거는 몇 살짜리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그걸 고르면 되겠죠. 1번에. para cuando. 언제를 위해서. 아니죠. para que bien. 무엇을 위해서 오나요. 라는 거죠. 오는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para donde va.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행선지 물어보는 거고요. para que trabaja.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굉장히 철학적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5번에. para que edades. 이 단어만 알아도 여러분 바로 고를 수 있죠. 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몇 세 용으로요. 라고 물어보는 거에요. para que edades. 그렇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2번이요. 독해 지문입니다. 베네토 페레스 갈더스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입니다. 볼게요. este 2020 마드리드 celebra 100 años de la muerte de Benito Pérez 갈더스. uno de los mejores escritores del siglo XIX 까지 볼게요. 자 이번 2020년도에 마드리드는 celebra 뭔가 기념한데요. 축하한데요. 자 100주년입니다. 어떤 100주년이냐. de la muerte. 자 여기 나와서 사망이에요. 사망. 자 누구의 죽음의 100주년이냐. 베네토 페레스 갈더스래요. 자 베네토 페레스 갈더의 죽은 지 100주년이 되는 것을 올해 이제 기념을 한대요. 이 사람이 누구냐. uno de los mejores escritores del siglo XIX. 19세기의 최고의 작가들 중에 한 명이었던 베네토 페레스 갈더스라는 사람의 죽은 지 100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게 올해 있다라고 합니다. 19개.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거죠. nació en las palmas de gran canaria escribio mucho sobre la vida de madrid 했어요. 자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뭐임에도 뭐뭐이지만 그렇죠. las palmas, gran canaria의 las palmas에서 nació 태어났지만 그렇죠. 태어난 곳은 마드리드가 아닌가 봐요. escribio 썼대요. mucho 많이 그렇죠. sobre la vida de madrid. 마드리드에서의 삶의 생활에 대해서 많이 이제 작품으로 썼다라는 거겠죠. para celebrar los 100 años. 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la ciudad de madrid. madrid 도시가 a preparado un mapa digital para los mobiles 했어요. 자 a preparado 하게 되면 준비하다. preparado 동사했겠죠. 현재 완료요. 자 그래서 준비를 했대요. un mapa digital. digital map. 그렇죠. digital 지도를 만들었대요. 준비를 했대요. para los mobiles. 네 모바일을 위해서 그렇죠. 폰 앱 어플을 만들었겠죠. 자 este mapa. map라는 지도라는 단어도 a로 끝났지만 여성명사가 아닌 남성명사입니다. 그래서 성을 잘 보셔야 돼요. este mapa. 자 이 지도는 permite visitar los lugares. 자 어떤 장소들을 방문하는 것을 허가한대요. 자 다시 말하면 방문을 하게끔 해준다라는 거죠. 안내를 해준다라는 의미겠죠. permite 하면 permittir 라는 허락하다라는 동사예요. 자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요. que sencuentran en sus obras. 그의 작품들에서 찾을 수 있는. 지금 이 사람이 마드리드에서 생활에 대해서 많이 글을 썼으니까 내가 어디 가보고 어디에서 뭔가를 해보고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설들. 그 작품들에서 등장하는 그 등장하는 장소들을 갈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죠. 이 지금 새로 만든 지도가 그렇죠. e en los que el estuvo 해서요. 자 el. 그가 el estuvo 하게 되면 el star 동사의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그가 있었던 곳. 다시 말하면 그의 작품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장소들이나 그가 있었던 곳들을 가볼 수 있게끔 지도를 만들었대요. 100주년을 기념해서. 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1번에 갈도스는 마드리드 시장이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2번에 갈도스는 마드리드에서 태어났다가 아니고 여기 있잖아요. 그란까나리에 라스팔마스에서 태어났으나. 자 마드리드의 생활을 많이 썼다라는 걸 했으니까 틀렸죠. 자 2020년은 갈도스의 탄생 100주년이다가 아니고 돌아가신 지 100주년이에요. 자 갈도스의 작품은 마드리드의 삶을 많이 다루고 있다. 맞습니다.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자 라스팔마스의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전자지도가 있다. 자 전자지도가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라스팔마스의 관광 명소 아니에요. 라스팔마스에 대해서는 여기 한 줄이 다예요.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이 여기지만 나머지는 다 마드리드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지금 마드리드에서 만들었는데 그렇죠. 있으려면 마드리드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단어 없이 무난히 해석이 되는 그런 글이었어요. 자 23번으로 가실게요. 옥수수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을 알맞은 글. 옥수수를 스패너로 마이스라고 합니다. 마이스. 자 가볼게요. 라 빨라브라 마이스. 시그니피카 꼬미다 델라비이다. 자 마이스라는 단어는 의미합니다. 시그니피카 의미하다. 꼬미다 델라비이다. 인생의 음식. 삶의 라이프의 음식이래요. 자 보도록 할게요. 세곤에 뽀뽀부. 자 뽀뽀부가 뭐냐 하면요. 마야의 성경책이라고 여길 정도로 마야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지시서. 이런 지침서가 있는데 그 이름이 뽀뽀부예요. 자 이 뽀뽀부에 의하면 엘리브로. 근데 이게 뭔지 뒤에 설명이 돼 있어요. 엘리브로 사그라도 데 로스 마야스. 사그라도 성스러움입니다. 자 여러분 사그라도라는 단어 몰라도 여러분 힌트가 있어요. 사그라다 패밀리아. 그렇죠. 자 가우디가 짓다가 돌아가신 그 성당이요. 성가족 성당이라고 하는데 성스러운 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그라도 사그라다에요. 그래서 사그라다 패밀리아 성당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성가족 성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스러운 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거에 이제 남성형이라고 봐야겠죠. 사그라도. 자 엘리브로인데 성스러운 책입니다. 델로스 마이아스. 마야 사람들에게. 마야족들에게. 자 엘옴브레. 푸에 에초. 폴로스 니오스에스. 꼬넬 마이. 자 엘옴브레. 사람은 여기서 꼭 남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고 봐도 돼요. 자 사람은 푸에 에초입니다. 자 여기서 푸에는 세르 동사의 과거겠죠. 자 그러면 에초는 우리 아세르 동사의 과거 분사에요. 자 그러면 세르 다음에 과거 분사 나오고 거기다가 볼까지 나왔어요. 수동형이라고 봐야겠죠. 세르 과거 분사. 볼. 자 그래서 영어로 하면 비동사 피피 다음에 바이로 되는 그런 문장 구조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사람은 만들어졌어요. 뭘로 만들어졌느냐. 로스 니오스에스. 신들에 의해서. 그렇죠. 근데 꼬넬 마이아스. 옥수수로. 자 그래서 마야 사람들은 옥수수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대요. 믿었었대요. 모르겠어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뭐 알 수 없으니까요. 자 바로 로스 마이아스. 자 마야 사람들에게는 엘 마이스 fue una planta sagrada y su comida 했어요. 자 엘 마이스 옥수수는 una planta sagrada. 굉장히 성스러운 그런 식물이었고요. 그다음에 su comida. 음식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자 아데마스 게다가 tuvo un importante papel en sus rituales. 자 tuvo 하게 되면 테네르 동사의 과거입니다. 가지고 있었어요. 뭘 가지고 있느냐. un importante papel. 자 여기서 papel은 종이 아닙니다. 자 papel이란 단어는요.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이고요. 그다음에 역할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역할. 자 여기서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었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자 어떤 중요한 역할이냐. en sus rituales. 자 제레라는 겁니다. 의식이 있겠죠. 약간 신앙 의식이 있잖아요. 그런 의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옥수수라는 겁니다. hoy en día. 오늘날 muchas comidas mexicanas como tacos y tamales se preparan con este producto. 자 오늘날 많은 멕시코 음식들이 como tacos, tacona, 아니면 tamales tamales, tamales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네 요 음식들처럼 이 많은 멕시코 음식들이 se preparan 만들어진대요. con este producto. 이 옥수수를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옥수수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 1번에 옥수수 잎으로 책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1도 없고요. 옥수수는 멕시코의 상류층 음식이었다라는 말도 1도 없습니다. 옥수수의 원래 의미는 성스러운 책이다가 아니고 성스러운 책이었던 뽀뽀부라는 곳에서 옥수수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죠. 자 뽀뽀부는 마야인들의 재례를 지내던 곳이 아니고 책임, 책. 자 5번에 옥수수는 마야인들의 재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여기 딱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생소한 그런 테마이긴 한데 그래도 단어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여기에 다 주소이기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24번이요. 그래서 설명한 나라는 그렇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너무 쉬워요. 자 왜냐면 4개 다 몰라도 돼요. 마추피추만 알면 됩니다. 마추피춘은 어느 나라에요. 페루죠 페루. 자 그래서 이거 너무 사실 그냥 약간 여러분들에게 자 이 문제 좀 제법 풀어주세요.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자 또 보도록 합시다. 에스다인 아메리카델 술 남미에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보면 다 남미에 있어요. 그렇죠. 나라대에. 자 에스 파모소 볼 마추피추로 유명합니다. 페루에요 페루. 자 엘놈브레데스 모네다 에셀 솔. 자 모네다 또 친절히 설명해 줬어요. 화폐래요 화폐. 자 그 이 나라의 화폐 이름이 솔입니다. 솔. 네 솔이에요. 솔 태양이라는 의미죠. 네 실제로 솔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 하죠. 이제 페루의 사람들 예전에 잉카 문명에 그때 당시는 태양을 굉장히 중요한 신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태양과 관련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페루에서 아직도 이제 열리고 있는 축제 중에 하나가 인티라임이라는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도 태양신을 숭배하는 축제입니다. 아직도 하고 있어요. 태양을 굉장히 숭배하는 그런 정신이 아직도 있어서 지금 화폐 이름도 태양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엘 솔. 그 다음에 엘 세비체 에스 플라토티비코. 자 세비체가 이 나라의 특색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세비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여러분. 그래서 기출문제도 많이 나왔었고요. 정답은 페루입니다. 페루. 자 이 페루에 대한 설명들이 전부 담겨있는 게 선생님이 특강으로 진행했던 문화를 알면 독해가 술술. 이게 1강과 3강이죠. 숫자가 눈이 노안이 왔나 봐요. 1강과 3강에 페루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 제 한국어 설명만 잘 봐도 이거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죠. 너무 쉬웠어요. 그렇죠. 자 25번을 가볼게요. 투사 모자에 관련된 글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 montera es la gola de los toreros. 자 montera라는 거는 gola, 모자입니다. 모자. 자 모자인데 de los toreros. 투사들입니다. 투사들의 모자. 투사 여기 적혀 있죠. 자 montera는 투사들의 모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fue usada por primera vez por Francisco Montes en 1835. 자 fue ser donsa고요. usada면 사용되어진 입니다. 자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었냐. 자 폴 프리미엘은 첫 번째로 누구에 의해서 프란치스코 몬테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1835년에 처음 사용되어졌던 게 바로 montera라는 겁니다. al empezar la última parte de la corrida. el torero saluda al público y luego tira su montera. 자 al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 오게 되면 뭐 뭐 할 때입니다. 자 시작을 할 때라는 거예요. la última parte. 마지막 파트가 시작할 때. 자 근데 어느 파트냐. della corrida. tu 입니다. tu를 스페인어로 corrida 라고 해요. 자 tu의 마지막 파트가 시작할 때. el torero tu사가 saluda al público. 대중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saludar 동사요. 인사하다. y luego 그 다음에 나중에 tira su montera. tirar 동사. 던지다 라는 거죠. 자 그의 모자를 던져요. 네 이 montera 라는 걸 던진대요. 지금 그림에도 나와 있어요. 자 los toreros creen que si la montera cae boca abajo. la suerte esta de su lado. y si cae boca arriba van a tener mala suerte. 자 두 사들의 creen que. 자 뒤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믿고 있대요. 자 si 만약에 영어의 if라는 단어랑 같죠. 만약에 la montera. 모자가 cae 떨어져요. boca abajo 하게 되면 입을 바닥으로 한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자가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이 약간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진짜 모자를 잘 못 그려요. 그림을 진짜 못 그려요. 자 여기 이제 뚫렸겠죠. 이 안에가 이렇게. 네 이 뚫린 곳이 아래를 향해서. 그래서 결론은 이 땅바닥에 모자가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 그대로. 네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떨어진다면. la suerte esta de su lado. 자 행운이 그의 곁에 있다라고 있어요. 좋은 행운이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자 이 시카의 boca arriba 하세요. 자 이건 또 반대입니다. 이렇게. 자 반대로 이렇게 떨어진 경우 있죠. 이제 머리를 넣는 부분이 위로 오픈되어서 떨어지는 경우. 자 그 경우에는 van a tener mala suerte. 네 안 좋은 운이 올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던졌을 때. 어떻게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운을 이제 가늠을 하는 건가 봐요. también se cuidan de no poner su montera encima de la cama.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역시 se cuidan de. 자 뭐뭐에 대해서 뭔가 의식을 하고 주의를 한대요. 자 뭘 주의하느냐. no poner su montera encima de la cama. 침대 위에다가 이 모자를 올려놓지 않는 거를 신경을 쓴대요. 그래서 침대 위에다가는 모자를 올려놓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자 그래서 모자와 관련된 약간 운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los toreros creen que no deben ponerse la montera. 자 투우사들이 믿기를. 자 모자를 쓰면 안 된다라고 믿는. 모자를 쓴다 안 쓴다가 아니에요. 던지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cuando el torro cae boca abajo se le pone la montera. 자 여기서 또는 투우소입니다. 소가 떨어질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떨어질 때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떨어지면은 그 위에다가 이제 이 모자를 올려놓는다는데 뭐 투우소는 지금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자 el torero tira su montera después de saludar al público. 그렇죠. 맞죠. 자 지금 투우사들이 모자를 던져요. 언제 던지느냐. 대중들에게 인사를 한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맞는 거죠. 자 para el torero. 자 투우사들에게는 si la montera cae boca abajo es de buena suerte. 자 만약에 모자가 이게 움푹 패인 데가 아래로 가게끔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 하면 es de buena suerte. 좋은 행운이다라고 믿는다라는 거 맞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 네 개 중에 맞는 거는 c와 d가 맞는 내용이겠죠. 정답이 5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문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석을 했겠지만 연계교재에 나왔던 지문을 응용해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몬떼라라는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막 어 이거 뭐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계교재 내용도 꼭 같이 봐주셔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에요. El silvo gomero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을 알맞지 않은 것은? 예요. 자 la gomera es una isla de las canarias españas. La gomera는 섬이래요. 근데 어느 섬이냐. 자 canarias 제도의 섬이래요. 자 근데 그건 어디냐. 스페인. 그렇죠. 자 en esta isla. 자 이 섬에는 la gente, 사람들이 tiene una costumbre antigua e interesante de comunicarse a larga distancia. 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Costumbre, 습관, 관습이요. 자 costumbre는 여성명사입니다. 그래서 앞에가 una가 된 거죠. 자 근데 어떤 습관이냐. antiguo, 오래된. e interesante, 재미있는. 자 이 e는요. 그리고라는 e랑 같은 건데 뒤에 interesante의 발음과 겹쳐서 e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래되고 재미있는 그런 관습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어떤 관습이냐. de comunicarse. 서로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a larga distancia. 원거리. 먼 거리에. 그렇죠. 먼 거리에 사람들끼리 서로 의사소통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se llama el silvogomero. 그 이름이 바로 el silvogomero 라는 거예요. pol medio de silvos pueden mandar mensajes importantes. pedir ayuda o buscar a sus animales. 자 뭐뭐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이 silvos라는 이 방식을 통해서 pueden 할 수 있대요. 뭘 할 수 있느냐. mandar mensajes importantes. 중요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요. pedir ayuda.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요. 또는 buscar을 찾을 수 있어요. a sus animales. 그 동물들을. 그렇죠. estos días. 요즘에. para no perder esta tradición. 이 전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se enseña a los niños en la escuela.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준대요. desde el año 2009. 2009년부터. es patrimonio de la humanida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나 봐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실버가 뭐냐 하면. 휘파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진으로도 휘파람 불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친절하게 또 설명돼 있고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원거리 소통수단입니다. 그렇죠. larga distancia. 원거리. las canarias의 다른 이름이다.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있는 도시에서. 섬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만 설명한 거지. canarias랑은 관계없어요. 그렇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르친다. 네. 가르치고 있대요. 전통적으로 전해지는 소통방법이다. 그렇죠. 전통적으로 지금 이어져오는 오래된 관습이다라는 거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렇죠. bedir a yoda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7번 확인. 이제부터는 업법 문제입니다.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인데 전치사 문제고요. 여러 번 출제가 됐던 거고요. 연계교제와 그 다음에 선생님의 기본 개념편 12강 그리고 심화학습편의 9강에서도 이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았다면 당연히 풀 수 있는 거겠죠. 자 먼저 기에로 엠비아레스텍 레갈로 이 선물을 보내고 싶습니다. 아비온. 비행기로. 비행기를 통해서. 비행기다가 온천히 보내는 거죠. 항공편으로 보내고 싶다라는 거겠죠. 자 땡고셋. 나 목말라. 보이. 간다. 운바소데아와. 물 한 컵을 가지러 가는 거죠. 가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이르동사 다음에 볼이라는 전체를 써가지고 뭐뭐를 하러 가다. 뭐뭐를 가지러 가다.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뭐를 통해서 보내고 싶다라고 할 때도 볼이라는 전체를 쓰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비행기로 보내주세요 할 때 볼 아비온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르뽀. 뭐뭐를 하러 가다. 가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 예전에도 등장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것도 이 표현이 있음이에요. 이르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꼼꼼히 보시면 되겠죠. 자 28번에요.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얘는 여러분들 비교급에 관련된 건데요. 얘도 누누이 선생님이 강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기본 개념의 15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자 보도록 합시다. 후안이 꽃이나 요리를 한대요. 자 수의 스포츠아 그의 와이프죠. 배우자만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빈카에 있는 게 다 지금 만큼 동등 비교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딴 또가 들어가냐 딴 따가 들어가냐 딴이 들어가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두 개가 연달아 오기도 했고요. 이 문장에서 비교 대상은 요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안은 그의 와이프만큼 요리를 한대요. 후안이 열 번 와이프도 열 번 이런 식으로요. 네 그 횟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뭐만큼이다 라는 이 꽃이나 요리하는 게 같은 동등한 그 양만큼 요리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동사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동사 뒤에 동등 비교가 나올 때는 무조건 딴 또 꼬모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그러면 1번처럼 딴이 들어갈 수 있느냐 자 딴이 들어갈 때는 뒤에 혀용사나 부사가 들어갈 때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할 때 그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번과 2번은 다 틀리는 거죠. 그리고 딴 다음에 꼬모가 오는 거는 비교지만 깨가 오면은 이런 의미에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러하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1번 5번은 지금 깨부터가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딴따 꼬모는요. 이 딴따라는 거는 이렇게 딴따라는 변형이 되려면 명사가 나와야 돼. 여성 명사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동사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의 양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거니까 딴 또 꼬모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 개념 15강을 보셨다면 거기에 비교급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놨어요. 거기에 이 공식을 적어놨습니다. 그것만 딱 기억을 하면 얘는 뭐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2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9번에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인데 자 이런 문제 사실 여러분들 되게 어려워 하는 건데 사실 A, B, C 전부 다 비슷비슷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더 쉽게 찾지 않았나 싶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자 얼마나 많은 기간, 시간을 너는 가지고 있느냐라는 건데 가지고 가느냐라는 건데 우리 예바르 동사 뒤에다가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형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지 시간이 되다라는 거 우리 배웠어요. 현재 분사 파트에서 그게 바로 기본 개념의 16강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바르 동사 뒤에 현재 분사를 데리고 오면서 어떤 기간이 나오면 이 기간 동안 내가 이런 행위를 해오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러면 너는 지금 콜롬비아에서 산지 얼마나 됐느냐라고 물어보는 거 현재 분사 온 거 맞습니다. 그렇죠? B, B, N, D 자 그래서 A는 일단 맞는 거예요. 자 Dos años, 2년 됐어 라는 겁니다. Sigo estudiando español en la escuela 자 힌트 바로 Sigo입니다. 자 Sigo는 원래 원형이 Seguir죠. 네 Seguir 동사예요. 자 계속 계속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뒤에도 현재 분사가 와가지고 뒤에 나온 이런 행위를 계속 하다라는 의미, 지속성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나는 계속 estudiando 공부하는 중이야 라는 거죠. 자 스페인어를 학교에서 얘도 맞는 겁니다. 자 Hablas muy bien 너 굉장히 말 잘하는구나. For cierto 그건 그렇고 Donde esta Eva? Eva는 어디 있어? 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Acabo de verla 자 그녀를 막 만났어 봤다라는 거죠. 나 그녀를 막 봤어 라고 했어요. 자 일단 Acabo de는 Acabar 동사인데 Acabar de 해가지고 동사 원형하며 막 뭐뭐를 끝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 그녀를 막 만났어 라는 건데 자 그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뒤에 단어를 보니까 앉아있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센다르 동사를 본 것 같아요. 엔 라 카페떼리아 카페떼리아 앉아있는 걸 내가 봤어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 센다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녀가 앉아있는 중이니까 현재 분사를 쓴 거 맞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건데 사실 본인이 본인 스스로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우리 동사를 센다르세를 써야 돼요. 재기동사를 써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 형태를 바뀌었을 때 당연히 얘도 재기동사를 써야겠죠. 그러면 센다르세를 써야 돼요. 엄밀히 말이에요. 현재 진행으로 쓰고 싶다면 그렇죠? 현재 분사를 쓰고 싶다면 근데 상식적으로 앉아있는 상태를 내가 본 거잖아요. 지금 앉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는 줄 알잖아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요. 우리가 과거 분사를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센다르가 아니라 센다다가 돼야 되겠죠. 카페때리아에 앉아있는 그녀를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얘는 센다다로 바꿔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센단도를 하려면 굳이 내가 현재 분사를 쓰고 싶다 하려면 센다르세 동사를 바꿔서 써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지금 A와 B만 오른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요. C는 그 이유에서 틀린 거예요. 한국어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거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다 어법적으로도 틀렸고 그 다음에 앉아있는 걸 보았다라고 할 때는 센다다로 쓰는 게 맞아요. 과거 분사는 이미 안 준 상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현재 분사에 관련된 내용은 기본 개념 16강에서 선생님이랑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한다면 또 교재가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게 다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30번요. 자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이 보니까 뽑고 운뽑고 이런 게 나왔어요. 자 이거는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거였죠.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Voy a tomar un poco de leche caliente 나 마실 거야 라고 했어요. 자 레체 caliente 따뜻한 우유를 조금 입니다. 자 운뽑고 de 다음에는 불가산 명사가 올 수 있어요. 자 레체 우유는 셀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운뽑고 de leche caliente 맞아요. 그렇죠. 나 따뜻한 우유 좀 마실래 가능합니다. 네. 자 아세 운뽑고 frío 너 좀 춥지 않아 라고 있어요. 자 여기 포인트에요. 자 frío 라는 단어는 일단 명사에요. 아세 frío 날씨가 춥다 라고 할 때 frío는 우리 명사에요. 그래서 아세 mucho frío 이렇게 쓰죠. 자 그런데 frío 를 만약에 조금 춥다 라고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앞에다가 조금이란 단어를 쓰는 건 가능하지만 이 frío 라는 불가산 명사 추위를 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불가산 명사를 쓰기 위해서는 전체사 대가 필요합니다. 바로 위에 처럼요. 운뽑고 de. 그래서 아세 운뽑고 de frío 노 이렇게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시 이 por eso e comprado un poco de abrigos para mis hijas. 어 맞아. 그래서 e comprado 나는 샀다. 우리 compra 를 사다 라는 동사의 현재 완료 시제죠. 자 그래서 내가 샀어. un poco de abrigos. 자 abrigo는 외투입니다. 코트를 좀 샀다 라는 건데 일단 이 문장 자체가 조금 이상해요. 왜냐면 자 일단 abrigo는 셀 수 있는 겁니다. 코트 한 벌 두 벌 이렇게 셀 수 있죠. 자 근데 운뽑고 de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거기서 일단 틀렸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어적으로 어 내가 나 애들을 위해서 좀 코트 좀 샀어 할 때 그 좀 이라는 거는 어 요렇게 얘기하지 않고 코트 몇 벌을 샀어 라는 의미로 unos abrigos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코트를 몇 벌 좀 샀어 요렇게 얘기하는 거지 조금이란 말을 해서 우리나라 말로 생각할 때 나 그래서 이것 좀 샀어 할 때 그 좀 있죠. 네 그 좀 이 꼭 이 의미로 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한국어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un poco de 다음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와야 되고 abrigos 처럼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를 나 이거 좀 샀어 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unos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unos abrigos 로 쓰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틀린 겁니다. 자 para mis hijas 내 딸들을 위해서 샀대요. que precio tienen los abrigos? 이 코트들은 가격이 어떻게 돼? 라고 했어요. están un poco caros 조금 비싸에요. 자 비싸다라는 이 단어를 꾸며 주고 있습니다. 부사겠죠. 자 부사는 un poco 이대로 쓰는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비싸라고 할 때 un poco 가능해요. 그래서 조금 비싸 cn euros cada uno 각각이 100유로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맞는 거는 a와 d만 오른 거고요. 자 b 같은 경우는 un poco de frio가 돼야 되고 자 c는 좀 비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poco와 un poco에 관련된 내용은요. 선생님이 심화학습 7강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계 교재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충분히 반복 학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30번까지 풀어봤을 때 여러분이 생각해도 아 한 번쯤은 다 내가 들어봤던 문법 내용 들어봤던 그런 어휘 표현들이구나 라는 거를 느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30개의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이 풀이를 했을 때와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해뒀다가 우리 이제 마지막 최종 관문이죠. 수능 시험이 아직 남았습니다. 자 9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면 항상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포기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두 달이 남았어요. 네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9월 모의평가가 아니라 수능입니다. 아시고 있죠. 자 그래서 수능을 향해서 아직 두 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정리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 여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잘 정리하신 다음에 오늘 9월 모의평가까지 오답 정리 꼭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주요 표현들 주요 어휘들 잘 정리해서 반복 학습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이제 9월 모의평가가 끝났으니까 어 파이널 모의고사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또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또 만났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 해설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오